잠시 후 냄비 딱히 가 teor인지에 바asty다 조금만 만ㅋㅋㅋㅋ 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반갑습니다. 유튜브 가꿍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업 이번 메뉴는요. 삼양의 이춘삼 짜장라면 이게 4개에 2천원입니다. 가격이 저렴한데 건더기 스프가 없어갖고 제가 소고기 토핑을 했습니다. 참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냄새는 짜장라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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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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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질퍼맛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매콤한 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배가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짜장마 world 정말 맛있다 매운 날이 느껴져 베리베리베리 너무 맛있다 아직도 그치 정부가 조금 어려웠어 청양고추 흑 여기까지 결론 짜짜롱이랑 비슷하다 하지만 더 싸다 그래서 좋다